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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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 대영상 여름 여름할 때는 문을 오픈네요 좋은 뷰 너무 좋잖아 대영상 여겨요 여긴 2주일 여긴 계속 일 회차 한 명으로 여긴 한 명이 여긴 한 명이 ẽ 여러 명이 모든 음영을 캐릭터 엔스틸 문에 여긴 Univer까 아, 150만원 돈을 월세로... 우리 여기 좀 편하게 릴렉스하면서... 덕후라워 가자. 승깔 있네, 승깔 있어. all the people think about because COVID is exactly different when you feel... If COVID is actually that way I will ask you... like, definitely there is like... yeah, big inflation, big crises... in general in UK. Like yesterday was one of the biggest days with strikes in UK. So like yeah, definitely it is different... and yeah, I think it affects most of the people. Like what kind of work did you in London. So yeah, I'm regional manager for and Delaware. 미국에서 전국의 식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한 번의 런던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런던? 오, 와우. 무료 급식소? 좋은 일 하시는 분이세요. 요즘에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사람이 사실 있을까 싶은데 런던에도 이런 하루하루 끼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지 그걸 한번 물어봐줘요. 예, definitely. I can't remember, but I think there is COVID started and lockdown. I think till now, there is like four times more food banks. 와우. 엄청 많이 늘었다. And they are still like there is definitely more people who need them than yeah, definitely like it's terrible. 상상이 안 되잖아, 우리는 진짜 런던에서? 아니, 우리가 진짜 대형 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이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래 EU라는 한 경제 공동체는 노동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국은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일일이 취업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도 뭐 비자도 발급해서 와야 되고 취업비자 같은 거 절차가 까다로워진 거죠. 그전에는 저렴한 인건비로 부장하신 외국인들이 EU의 외국인들 굳이 영국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제 코로나19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영국이죠. 처음으로 집단 면역을 시도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월세는 높고 그 다음에 물가는 비싸고 임금은 안 오르고 그럼 당연히 이제 파업 할 수밖에 없는 난리 났더라고 파업도 지금 내가 갔을 때 여기서 살면은 장점은 이제 세이브 머니고 제일 단점은 뭐예요? 그럼 여기 살면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스포츠에 우리의 에너지에 관한 것 같지만 보통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소활바널들이 아니면 엔진을 전환하는 것 같고 그냥 물탱크가 안 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관한 것 같고 그래서 유의의 관점에 관한 것 같고 그렇지 아무래도 한국은 굉장히 2030 친구들의 내 집 마련이 꿈이 굉장히 큰데 런던에서는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요즘에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격과 가격이... 가격이 엄청 높아졌는데, 가격은 그냥 없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이미 2명이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2명이예요. 저는 지금 가격이 없지 않습니다. 진짜... 사실 런던의 집값이 저렇게 비싼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그래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 특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살지 않으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숙박을 돌리는 거죠? 아니요. 그냥 비워놓고 있어요. 그냥 자기 소유로 있는 건 거죠? 대대로 물려받듯. 가끔씩 쓰려고. 내가 런던을 갈 때 그냥 편하게 쓰려고. 어떻게 보면 집은 많지만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너무 관광지로 인기가 많아도 그게 이제 약간 그림자 같아요. 나갑시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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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멘